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미스터 마켓의 저자이자 매일 아침 우리에게 증시 개장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오늘 3천 넘어가면 좋겠다. 오늘 넘어가면 좋겠다가는 오늘 넘어갑니다. 코스피 3천, 코스탁 1천. 그래서 합쳐서 3천. 아, 알겠습니다. 왜? 오늘 넘어가요, 오늘은. 넘어가? 네, 넘어가죠, 오늘은. 아, 진짜 우리가 열심히 막았지, 그렇지? 아, 그럼요. 오늘 넘어가잖아요, 미사님. 3전이 이제 8자를 보면. 그러니까. 넘어가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한번 따뜻하게 좀 끝냅시다, 2021년. 네, 네. 오늘 넘어가요, 진짜. 자, 그러면 어떻게 뭐 리포트 한, 두 개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마이크론이 되게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목이 마이크론이 이제 오미크론을 좀 묻지를 얻다.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고요. 춥지 않은 이제 메모리 겨울 예상. 아까 이제 언급하신 뭐 그대로인데 마이크론의 이제 매출액이 감소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분기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가 2분기거든요. 그래서 매출 예상이 75억 달러로 일단 제시가 됐는데 매출 감소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출 하락폭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뭐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하강면은 맞는데 마이크론의 매출 활용률이 고점 대비해서 분기 대비해서 10% 이내로 이제 마무리가 된대요. 감소폭이. 그런데 2018년, 19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이제 최악의 뭐 사실은 하락 사이클이었거든요. 당시에 마이크론 매출액이 고점 대비해서 43%나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10% 안쪽이니까 이 같은 이제 지난 기억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다운턴의 하락폭은 사실 그냥 미미한 그 자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이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메모리의 뭐 하강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높은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폭은 작아진 건 맞다. 확실히.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IR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어쨌든 이제 맞았던 거죠. 사실은 진폭이 낮아졌고 그래서 10.5% 이제 상승을 했는데 메모리 사이클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이것과 주가는 너무나 이제 급격한 하락을 반영해 놓은 수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예측은 뭐 상당히 좀 앞으로도 어려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 관련주들의 추세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사실 IR에서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자동차 반도체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딜앤과 낸드플래시가 용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요가 생겨버린 거죠. 사실은 기존에 없던 수요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수요 사이클은 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메모리에 확실히 좀 조금씩 봄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일정은 오늘 사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데이터가 이제 오늘 좀 발표가 되니까요.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게 속보로 아까 뜨긴 떴는데 FDA에서 경구용 치료제. 충인? 머크나 이제 하이자죠. 그러니까 오늘 승인 내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미국의 백신주들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치료제 관련 주나 이쪽은 좀 안 좋았는데 증시에는 또 좋게 작용을 한 거죠. 특히 화이자는 예방률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비율을 90%까지 경구용 치료제인데 이걸 걸렸을 때 먹으면 중증으로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막아준다. 그런데 머크는 조금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30% 정도. 그래서 화이자께 좀 약간 임팩트가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아마 오늘 승인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하여튼 코로나로 엄청 돈 많이 벌겠네요. 화이자 월악품 회사예요. 원래 많이 벌었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화이자에서 만든 화이자가? 아 화이자에서 만든 화이자는? 아닌가? 아닌가 보다? 자신감이 꽤 아세요. 틀리면 틀릴 수 있는 거죠. 화이자는. 보통 이제 약 이름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성분 이름을 교묘하게 이렇게 좀 약간 틀든가 아니면 아주 쉽게 이렇게 어디 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벌레에 물리면 버물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화이유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시학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비아그라라 화이자다. 비아그라. 비아그라 얘기. 또 나오네요. 비아그라. 비아그라 화이자잖아. 구세그란 어디죠? 투 벤. 화이유벤은. 화이유벤이. 화이유벤이에요? 화이유벤이 회사. 일본 건가 봐요. 일본 거야? 아니 왜냐하면. 화이유벤이. 다케다제약 건데. 형님 왜 이렇게 일본 약 좋아하세요. 내가 일본 약 좋아. 그런데 한국에서 샀나 봐. 셀트리온이 샀대. 그래요? 홈페이지에 다케다가 나와있긴 한데. 셀트리온에서 인수했다는데. 그렇습니까? 한국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증시 이제 열린 것 같습니다.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지수가 나왔는데 2,993포인트. 1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기대갑기네. 0.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일단 강세 출발을 했고 한 7포인트 정도. 그래서 0.76%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 자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10% 임팩트에 비해서는 좀 부정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어제 오늘 긍정적인 출발을 일단 보여줘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12만 8천원. 이제 13만원대 진입을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어제 2차전지가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가 2.4% 아모리퍼시픽이 한 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한 증권소에서 목표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7% 상승을 했고. 미국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오늘 대한항공이라든가 호텔실라. 또 최근에 엔터사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무래도 콘서트 관련 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하이브도 한 1.9%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신세계 같은 기업들도 동반해서 올랐고. 솔루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12만원대까지 갔었는데. 2차전지 소재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내년 1월에 표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친환경법안.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미국에서 친환경주가 좀 급등했어요. 태양광 아니면 전기차. 그래서 오늘 동반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지고 있고. 0.8%. 백신. 백신 주들은 역시 조금 미국과 좀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출발은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견조하게 출발을 보여줬고요. 현재 2,997포인트까지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SFA 반도체가 오늘 한 4% 정도. 후공정 업체죠. 그리고 LNF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 한 3.4%. 위메이드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2.7% 정도. 또 그 외에 대주전자재료. 와이즈 엔터. 그래서 최근에 좀 부진했던 뭐 약간 일부 2차전지 소재 게임. 이런 기업들. 엔터사까지 또 강세 보이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오늘 ST팜인데. ST팜도 약간 이제 CMO 업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 좀 주가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주하고 시즌이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코로나 수혜주 좀 빼고는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도 1,004포인트 정도. 일단 7.7포인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상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336억 정도 매수를 여전히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어제 좀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오늘 오전에는 237억 정도 일부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올레드네. 어려우세요? 아니 거의 뭐 두 종목 빼놓고 다 올레드구만. 아니 그러니까 형님 어려우신지. 나는 항상 삼성전자하고 SK하니스하고 현대차 이런 걸 보잖아. 장이 살아야 되지 뭐. 어려운 말씀하세요. 조금 또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장이 중요해. 3포인트 남았어 이제.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영화 관련주. 영화? 컨텐츠 기업들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요. CJ, CGV도 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영화 이제 관하는 회사죠. 그렇겠죠. 오늘 한 2.5% 정도. 최근에 그 뭐죠? 스파이더맨? 네. 그거 손님들이 엄청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좀 흥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작들도 이제 이후로 계속 좀 나오고. 뭐 킹스맨도 나오는 거고. 아 킹스맨도 나오는 거고. 매트릭스 이런. 그런데 이게 좀 시기가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밤 9시인가 하여튼 10시인가 전에 다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 영화가 7시 이렇게 되니까 극장 타격은 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9시 저거구나. 네. 다 문 닫고 끝내야 되니까. 3천 됐네. 네. 지금. 딱 점이네. 네. 딱 찍었네요. 지금 반도체가 힘을 좀 내주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7만 9천 3백 원까지 올라왔으나 8만 전자도 이제. 삼성전자 팔자 한번 달아보자. 한번. 이번 주 안에 달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달아보자. 하일리스만큼만 오르면 달지.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좋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주가 특히 오늘 좋습니다. 여행 항공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여행 항공주 오르면 게임주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같이 가요. 게임주도 괜찮고. NFT 관련 주. 2차 전지 업체들. 면세점.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정말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나저나 빠지는 건 어쨌든 백신 관련 주 정도. 이 정도가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마블은 여행하는 게임 아닙니까 사실. 전세계 뉴욕 서울 여행하는 게임인데 두 개 여행 게임 다 올라도 넷마블로. 넷마블은 왜 안 올리지. 아 정말 나는. 아 넷마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넷마블. 떨어져 오히려. 깜짝이야. 와 넷마블은 정말 게임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뉴욕 파리 런던 다 갖고. 형님아 이거 이렇게 배치할 때 있잖아. 맨 위에다가 지금 상태 좋은 놈을 놔. 아 그렇습니까? 그냥 항상 그러잖아. 바꿔줘야 돼 주기적으로.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고정자리 주면 애들이 방심한다고. 아 그렇게 이제 좀 모르는 대로. 방심용목 등록도 싹 바꿔줘야 돼 한 번씩. 오늘은 호텔실라 갑니다. 호텔실라 너 맨 위야. 2.4% 너가 제일 잘해 지금. 호텔실라 좋았어. 그리고 좀 세게 가는 친구가 없네 오늘. 골고루 가는 거. 골고루 올라가서. 골고루 올라가서. 그래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0.0. 0.0. 0.0. 아이고. 자. SK 하이닉스 3% 오르잖아. 삼성전자 1.5%. 하이닉스가요? 그럼. 네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추도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가장 좋았어.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시장을. 아니 내가 있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한 달 보면 주기차격이 있잖아. 삼성전자 올라야 된다. 그래야. 삼성전자 올라야지 장이 확산되지. 최소한 8만 전자네 지금. 아무리 못해도. 우리 개인들이 산 가격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35% 이상. 40%가 걸렸어. 40%. 주식 쉽게 쉽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쉽게 쉽게. 송영섭 위원이 그때. 이건 밸류에이션 콜 나왔습니다. 정확히 9만 원에. 9만 원에. 다 얘기했잖아. 자 그리고 일단 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체크해드리고요. 또 리포트들. 그리고 어제 사실 현대차 장재훈 CEO가 인터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떴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자료를 하나 써줬는데요. 기다리던 전기차 판매 목표치 상향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토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중장기 전기차 전략 강화 계획을 좀 밝혔고요.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70만 대로 원래 100만 대였거든요. 이걸 70만 대 더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서 8.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8조 원 안에는 UAM도 좀 들어가 있고 흔히 드론택시라고 많이 불리는 거죠. UAM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기존의 설비 시설 투자 관련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13개 모델의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인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예상은 내년에 22만 대 올해 14만 대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2만 대니까 57%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 좀 약간 주가가 좀 부진했었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가 이런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목표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최소 3위 안에는 좀 유지를 하는 게 글로벌 전기차 업체 중에서 당초 목표를 일단 재확인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 이런 부분들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만 좀 한 거니까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CEO의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완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되게 컸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직접 이제 장재훈 CEO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이런 발표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현대차 기로야 기로. 지금 현대차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스 얘기만 했으니 그렇지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가 제일 지금 짜증나는 대형주라고. 뭡니까 이게 현대차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현대차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엄청 지금 찍고 있죠. 현대차 좀 죽어라 살아라. 아니 포드 뭐 따불라잖아. 그러니까 뭐 그 회사 자체도 우리 전부 다 바꾼다 이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주가도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는 너무 좀 안이한 게 아니냐. 그럼.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사실은. 뛰는 모습. 자동차는 달려야 됩니다. 굴러가지 않으면 자동차 아니에요. 달리는 모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굴르세요. 굴르세요. 그리고 솔직히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 미뤄준 거야. 시장 점유율 80% 그럼요. 독보적이죠. 어떤 나라가 한 개 회사에 점유율 80%를 줍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프로도 그랜저예요. 네. 차는 좋지. 그릴 좀 바꿔주세요. 그릴 좀. 아니 근데 차는 좋지. 차는 좋아요. 차 좋아. 차는 뭐 다 좋은데. 그릴 좀 바꿔주세요. 그릴만 좀. 그릴? 앞에? 네. 왜? 난 그 그릴은 아무리 봐도 이건 저 그냥 무슨 빕스의 스테이크 나올 때 그 느낌이에요. 그 그릴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보는구나. 난 전혀 그런 거 안 보거든. 그릴은. 차는 굴러가면 돼. 우리는 고장 안 나고. 바꾸실래요? 제 꺼나?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지. 네. 그릴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포트 또. 사실 예전에 그랜저가 되게 보수적인 이미지였잖아요. 막 각 그랜저 근데 지금 타시는 건 사실 디자인이 좀 파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앞 그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그릴을 보면서 사실은 약간 그래도 희망을 좀 봤던 건 뭐냐면 아 그랜저가 이런 그릴을 채택하면서 디자인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앞으로는 무슨 디자인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 정도야. 무슨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놓으니까 이제 뭐 거기다가 하트무늬 그릴을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싹 기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바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릴은 좀 아니에요.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현대차를 저거 해야 되겠다. 네. 자동차가 좀 가줘야. 자동차 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전차라고 전기 전자 반도체 한 다음에 자동차 가고 그러면 이제 장이 충분해지거든요. 네. 이제 갑시다니. 네. 이제 차만 가면 됩니까? 네. 차가 좀 아직은 발동이 안 걸려 가지고요. 그럼 뭐 저희가 하여튼 지금 계속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뭐 준비해 주신 건 거의 다 나왔을까요? 네.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짧아요. 9시 13분 밖에 안 돼. 더 할까요?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고 오늘. 아 그랬죠? 아니 양이 정량은 해야지 정량. 육군 정량은. 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갑자기 끝내면 돼. 아니 왜 끝내요. 더해 더. 정량. 자 그러면 또 한 번. 그럼 뭐 하나 더 하면. 흥극증권의 변준의 애널리스트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내년에 우리나라 정시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는데 가장 좀 우려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 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쓰신 게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동유럽 국가들에 주둔한 나토 병력 철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이유나 나토 가입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관찰되지 않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지금 러시아 병력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침공 가능성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내년 연초 침공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서로 협의하는 거죠. 협의해서 이제 전쟁 안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러시아, 유럽, 미국이 일단 아직은 다행스럽게 상호 문건을 통해서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과정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전고점 다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해결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 유럽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미국 LNG 수입을 좀 늘리고 있대요.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급하다 보니까 포틴 대통령이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 LNG 수입이 30%나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가격이 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 회복이 지금 더딘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대란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달러화를 좀 상승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쟁이 안 나는 게 좋고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국지전으로 끝나야 리스크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미군이 개입하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사태가 일파만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매크로 좀 보시는 분들은 가장 큰 변수로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보고서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겨울이 러시아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 추워서?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 가스 끊으면 유럽 다 얼어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갖고 외환보유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답니다. 돈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까짓 거 경제제재 들어와도 우리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따져보면 이걸 견제할 만한 세력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워낙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한편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가지고 차라리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은 러시아 친러 성향의 나라 하나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아주 유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양쪽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깐부 먹었지. 깐부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오래 하는 애들은 다 깐부 먹었지. 거의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야 지금. 푸틴도 다시 들어와 가셔서. 그러니까. 진짜 오래 했죠. 자 그렇게. 그때 푸틴 딸하고 사귀었던 한국 분은 어떻게 됐나? 끝났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 아 사귀다가 끝났어요? 그럴걸? 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이죠? 그러니까 푸틴 따님하고 사귀었던. 아 그리고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옆에 놔라 막 침략하고 그래요. 아유 진짜. 아 근데 그 크림반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평화적으로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막 그런데 뭘 전쟁을 해. 하지만 국제정세는 그런 당위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국제정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국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게 이제 최인형 박사의 직업원 정란서를. 한국에서 직업이 제일 좋은 게 정프로야. 주식 가르쳐줘. 역사 가르쳐줘. 일당백 책 가르쳐줘. 예능도 해. 정치 또 정치 시사평론가가 있고 맵을 쐬다가 좀 다 판세 분석해줘. 그 돈 줘. 머리에 남을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이 정도로 보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 번만 짚어드리면요. 아 근데 좀 가을차게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별로 없다. 다른 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3전을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어. 코스피가 2,991.74, 코스닥이 1,002.09. 큰하게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기관 또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수급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외인 기관은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업종들의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현대차도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고 요새 2차전지 업체가 좀 안 좋잖아요. 셀업체들이. 그래서 이 3사가 오늘도 좀 빠지고 있어서. 이쪽이 좀 그러니까 2차전지랑 자동차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3차원이 좀 안착하지 않을까. 현대차 진짜 힘이 없다. 현대차. 자지만 또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또 문 열고 나서 어떤 움직이는 분야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김 프로님. 그걸 또 한번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힘이 없다. 무조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 시장의 움직임. 이것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럼 왠지 제가 여기서 보니까 두 분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왜. 왜. 정 프로님이 위로를 하시는 느낌. 평소에는 좀 반대였는데. 내 주식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내 주식 괜찮아요. 나는. 힘 내셔야 됩니다. 뭐 이게 마이크로는 뭐 10%씩 올리는데. 왜. 또 또.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차 0.7%. 자 그러면 우리 염유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구나. 오늘 저녁에. 내일은 휴가죠. 내일 아침에. 그러네. 그러네. 오늘 저녁에 정 프로와 함께 저녁 라이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